안녕하세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15분과 함께 블로그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대 다수를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제가 계속 미루고 미뤄왔어요. 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마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빨리 극복해내기 위해서 강의를 서둘러서 시도를 했습니다. 일대 다수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채팅창만 보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기획한대로 진행을 해보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마치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실행을 해야 합니다. 배우신 내용 중에 하나라도 빨리 실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또 발전을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콘텐츠를 창작하셔서 수익화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한번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먼저 한번 도전해보세요. 분명히 발전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블로그 컨설팅이나 강의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저와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과의 관계가 저에게는 가장 크게 남은 재산입니다. 저와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교류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의 블로그를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마드크리스의 블로그 첫 강의 셀프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